제 22대 총선 민심 분수령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설 밥상머리 의제 1순위는 김건희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KBS와의 대담을 통해 직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명품 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웅 목사가 김여사 선친과의 관계를 악용한 의도적 접근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몰카 공작인 점을 강조하면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께서 적절히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관찰과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피할 수 없는 설 밥상머리 의제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신년대당과 관훈토론회 등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인 가운데 밥상민심의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뉴스 토마토 박진아입니다.